원 불교의 처처불상이 법공과 동일한가요? 법공사상이죠 처처불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뭔데요? 우리가 생각감정오감이에요 천지마뉴라고 해도요 우리 생각감정오감으로 구성됩니다 처처불상이 일체가 법신불의 나툼이에요 생각하나 감정하나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대방들 다 참나의 은덕으로 만들어진 참나의 나툼입니다 그게 법공이죠 법공을 모르면 처처불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처하는 것마다 처처불상은 내가 처하는 것마다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것마다 지금 이 폰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폰을 부처님이라고 섬기실래요? 이상하죠?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머리로 이해하면 이상한 결론이 나요 원불교 헷갈려 합니다 원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누군가요? 처처불상인데 다 부처님인데 이분도 부처님이고 이분도 부처님인데 알르니 죽죠 이러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처불상이라는 건 법신불 부처님이죠 원불교에서 모시는 건 법신불 부처님을 알고 나면 일체가 법신불 부처님의 작용이고 나툼이고 은덕이기 때문에 일체가 또한 부처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폰 하나도 어떤 원리로 돌아갈까요? 불법으로 굴러가요 부처님 나툼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도 지금 내 참나가 나툼서 표현된 거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PPL 아닙니다 어디 건지도 모릅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처불상은 법공으로 일체 만유를 내 참나 작용으로 볼 수 있을 때 처처불상 그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사사불공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참나 각성 상태 법공 상태에서 일체가 부처님 작용인 걸로 알고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참나의 뜻대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처처불상은 법공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사사불공은 구공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대하는 것마다 다 선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 참나의 뜻대로 대해야지 양심에 맞게 대해야지 양심에 어긋나게 대하면 안 된다 사막으로 개정의 사막으로 어떤 존재를 대하건 생각을 대하건 감정을 대하건 우주 만연 누구를 대하건 사막으로 처리해야지 악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사사불공 아공, 복공, 구공만 알면 우주 진리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파고 들어간 분들이 10집, 5살 말렙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공, 복공, 구공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 들어간 아공 하나도요 아공을 제대로 뗐다 그러면 7집, 5살이에요 복공을 뗐다 그러려면 10집, 5살 가야 돼요 구공도 마찬가지 아공, 복공, 구공이 결국은 뗐다 하는 것도 그것도 방편이고 결국 아공, 복공, 구공을 궁극으로 성취한 양반이 10집, 5살 말렙이에요 이해되시죠? 토요일날 이런 얘기하고 노는 것도 재밌으시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좋은 말 아닙니까? 처, 처 처하는 것, 처하는 것마다 사사 사사 내가 하는 일사자 일마다 일마다 인상 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